운수 좋은 날 이 작품은 1924년 현진근에 쓴 작품인데 일제강점기 시절 인력극군의 생활을 그려낸 사실주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수 좋은 날 현진근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안이 오고 얼다가만 비가 주적주적 내렸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극군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 해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들어간답시는 앞집 만화님을 전착길까지 모시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눈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장이를 동광학교까지 태우다 주기로 되었다. 첫번의 30전 둘제번의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백통화 서푼 또는 다 서푼이 살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째 그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클클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알른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안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쓸 바도 아니로돼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의 의리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 커녕 새로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르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천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조밥 한 대와 십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천지의 말에 의하면 오라질련이 천방지 측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닿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련이 숟가락은 그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을 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 하고 눈을 홉뜨고 지랄을 하였다. 그때 김천지는 열아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련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라 말이냐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알른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겠다. 홉든 눈은 조금 바루어져끔만 있을 힘에 치었다. 김천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른 오라질련 조밥도 못 먹는 련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알른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태는 개똥이 세 살 먹입니다.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풍풍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거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 주머니가 다 된 외목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일렁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방학을 이용하여 교양하려 함이로다.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입구에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리라. 그렇지 않다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하고 질질 끌고 비록 고꾸라 양복 일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자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습니까? 처음껏 둘째껏으로 그만 만족하였습니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기었다. 앞집 마나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때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월의 샘물같은 유난히 크고 움푹한 눈에다 애글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고 모기소리같이 중얼거리며 숨을 글그렁글그렁하였다. 그래도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합다. 젠장맞을 연. 빌어먹을 소리를 다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재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매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자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뜨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뜻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요?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극운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자 말같이 인천차가 열한 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두 점이던가? 라고 중얼거린다. 이런 오십 점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래었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안으로 어떠래야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1, 제2의 행운을 곱친 것보다도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이런 오십조는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아니올시다. 이스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시오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짓나리는 좀 더 주셔야 하죠.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보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빨리 가요. 관대한 어린 손님은 그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갈 대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가뿐하였다. 다름질을 한다느니보다 거의 나는 듯 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군다느니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 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 하였다. 은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다. 이었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숙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려보는 듯 하였다. 그러자 엉엉하고 오는 개똥이의 곡성도 들은 듯 싶다. 딸꾹딸꾹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 싶다. 왜 이루 귀차 놓치겠구만 하고 탄이의 초조한 부르지즘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려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첨지는 일력껏 체를 진 채 딜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 있지 않은가. 예예 하고 김첨지는 또다시 다름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제게 놀려야만 실세 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정거장까지 끌어다주고 그 깜짝 놀랄 이런 오십전을 정말 제 손에 쥐 매해 말맞다나 심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칠뻑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거저 얻은 듯이 고마웠다. 졸분화된 듯이 기뻤다. 제 자식들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옵시오 라고 깎듯이 제붙였다. 그러나 빈 일렉거를 털털거리며 이 우중에 돌아갈 일이 꿈밖이었다. 노동으로 하여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스러져 한기가 소선하게 비롯하며 일은 오십전이란 돈이 얼마나 괜찮고 괴로운 것인 줄 절실히 느끼었다. 정거장을 떠나는 그의 발길엔 힘 하나 없었다. 온몸이 옹송거려지며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 못 일어날 것 같았다. 젠장 맞을 것 이 비를 맞으며 빈 일렉거를 털털거리고 돌아를 간담 이런 비를 먹을 제 할미를 붙을 비가 남의 상판을 딱딱 때려 그는 몹시 화증을 내며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는 듯이 개걸거렸다. 그럴 점 그의 머리엔 또 새로운 광명이 비쳤나니 그것은 이루고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는지도 몰라란 생각이었다. 오늘 운수가 괴상하기도 좋으니까 그런 여행이 또 한 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정하랴?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기를 해도 좋을 만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지만 정거장 인력군의 등살이 무서워 정거장 앞에 섰을 수가 없었다. 그래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이라 바로 정거장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람 다니는 길과 전착길 틈에 일렉거를 세워놓고 자기는 그 근처를 빙빙 돌며 형세를 관망하기로 하였다. 얼마만에 기차 넣어 왔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손님을 물색하던 김첨지의 눈에 양머리에 뒤충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들어온 귀생태물인 듯 남북 여왕생인 듯 한 여편내의 모양이 띄었다. 그는 설근설근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들었다. 아시 인력 아니 탓이랍시오. 그 학생인지 무언지가 한참은 매우 때깔을 빼며 입술을 꼭 다문 채 김첨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김첨지는 구경하는 거지나 무엇같이 연애 연방 그의 기색을 살피며 아시 정류장 애들보다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가요? 하고 추근추근하게도 그 여자의 들고 있는 일본식 버들고리짝에 제 손을 대었다. 왜 이래 남 귀찮게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는 돌아선다. 김첨지는 어랍시오? 하고 물러섰다. 전차가 왔다. 김첨지는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일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예감을 틀리지 않았다. 전차가 빡빡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 타고남은 손 하나가 있었다. 굉장하게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붐비는 차 안에 짐이 크다 하여 차장에게 밀려 내려온 눈치였다. 김첨지는 태웠었다. 인력거 타시랍시오? 한동안 값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우다 주기로 하였다. 인력거가 무거워짐에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고 그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져서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는데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 온다.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어 이젠 여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나무 덩그리나 무험만 갖고 제거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해 꾸짖으며 갈팡질팡 뛰는 수밖에 없었다. 저놈의 인력거꾼이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 진땅에 어찌가노 하고 길가는 사람이 걱정을 하리만큼 그의 걸음은 황급하였다. 흐리고 비오는 하늘은 어둠침침한 게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하다. 창경은 앞까지 다다랐어야 그는 턱에 닿는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추잡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워 올수록 그의 마음은 괴상하게 누그러졌다. 그런데 이 누그러짐은 안심해서 오는 게 아니오 자기를 덮친 무수한 불행이 박도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불행이 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점이라도 늘리려고 벌어져거렸다.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었다. 그는 두리번 두리번 사면을 살피었다.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곧 불행을 향해 달려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다고 구해다고 하는 듯 하였다. 그럴 점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그의 우글우글 살찐 얼굴은 주홍이 오른 듯 온 턱과 뺨을 시커멓게 구레나룻이 덮이고 노루탱탱한 얼굴이 바싹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파이고 수염도 잇대야 턱 밑에만 마치 솔잎송이를 거꾸로 붙여 놓은 듯한 김첨지의 풍채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었다. 여보게 김첨지. 자네 문 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을 새거려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 잔 빨리게. 뚱뚱부는 말락갱이를 보는 말맛에 부르짖었다. 그 목소리는 몸짓과 딴판으로 연하고 씩씩하였다. 김첨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 반가운지 몰랐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나 무엇같이 고맙기도 하였다. 자네는 벌써 한 잔 한 모양을 새거려 자네도 재미가 좋아 보이 하고 김첨지는 얼굴을 펴서 웃었다. 아 앞다 재미 안 좋다고 술 못 먹을 랜가 그런데 여보게 자네의 왼몸이 어째 물독에 빠진 쇠양지 같은가 어서 이리 들어와 말리게. 선술집은 훈훈하고 떳떳하였다. 추어탕을 끓이는 소뚜껑을 열정마다 뭉게뭉게 떠오르는 흰 김. 석세에서 빠지지 빠지지 구워내는 너비안이 구이며 제육이며 간이며 콩밥이며 북으며 빈대떡. 이 너저분하게 늘어놓은 안주 탁자의 김첨지는 갑자기 속이 써려서 견딜 수 없었다. 마음대로 할 향이면 거기 있는 모든 먹은 먹이를 모조리 깡그리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았다. 하되 배고프니는 우선 불량 많은 빈대떡 두 개로 쪼이기로 하고 추어탕을 한 그릇 청하였다. 줄인 창자의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더욱 비어지며 자꾸자꾸 드리라 드리라 하였다. 순식간에 두부와 미꾸리던 국 한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키고 말았다. 첫째 그릇을 받아들었을 때 데우던 막걸리 꽃백이 두 잔이 더 왔다. 치삼이와 같이 마시자 원원히 비었던 속이라 찌르르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눌러 꽃백이 한 잔을 또 마셨다. 김첨지의 눈은 벌써 개개 풀리기 시작하였다. 석세에 얹힌 떡 두 개를 숭덩숭덩 썰어서 볼을 불룩거리며 또 꽃백이 두 잔을 부어라 하였다. 치삼은 의아한 듯이 김첨지를 보며 여보게 또 붓다니 벌써 우리가 늑잔씩 먹었네 돈이 사십전일세. 아따 이놈아 사십전이 그리 끔찍하냐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어서 참 오늘 운수가 좋았느니. 그래 얼마를 벌었다 말인가? 삼십원을 벌었어. 삼십원을. 이런 젠장마절 술을 왜 안 부어? 괜찮다 괜찮아. 막 먹어도 상관이 없어. 오늘 돈 산더미같이 벌었는데. 허 이 사람 취했군. 그만두세. 이놈아 이걸 먹고 취할래냐? 어서 더 먹어. 하고는 치삼의 귀를 잡아치며 취한이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술을 붓는 열다섯 살 댐직한 중대가리에게로 달려들며 이놈 오라질놈 왜 술을 붓지 않아? 라고 야단을 쳤다. 중대가리는 희희 웃고 치삼이를 보며 문의하는 듯이 눈짓을 하였다. 주정꾼이 이 눈치를 알아보고 화를 버렁내며 애미를 붙을 이 오라질놈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하자마자 허리춤을 흠척흠척하더니 이론짜리 한 장을 꺼내어 중대가리 앞에 펄쩍 집어던였다. 그 사품에 몇 푼 언전히 잘그랑하며 떨어진다.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기었나? 이런 말을 하며 일변 돈을 줍는다. 김천주는 취한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 보다가 불시에 죄하는 짓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소스라 치자 더욱 성을 내며 봐라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다리 뺑다구를 꺾어놓을 놈 같으니? 하고 치삼이 주어주는 돈을 받아 이 원수의 돈 이 육실을 한 돈 하면서 팔매질을 친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거리는 양푼에 떨어지며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쨍 하고 울었다. 꽃백이 두 잔은 또 부어질 겨를도 없이 말려가고 말았다. 김첨지는 입술과 수염에 붙은 술을 빨아들이고 나서 매우 만족한 듯이 그 솔잎송의 수염을 쓰다듬으며 또 부어 또 부어 라고 외쳤다. 또 한 잔 먹고 나서 김첨지는 치삼의 어깨를 치며 문득 껄끌 웃는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술집에 있는 이의 눈이 모두 김첨지에게로 몰리었다. 웃는이는 더 웃으며 여보게 치삼이 내 웃은 이야기 하나 할까 오늘 손을 태우고 증거장에까지 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갔다가 거주 오기가 안 됐대 그려 그래 전차 정류장에서 어렁어렁하며 손님 하나를 태울 국리를 하지 않았나 거기 마침 만화님이신지 야학생이신지 요새 어디 논단이와 아가씨를 구별할 수가 있던가 망토를 잡수시고 비를 맞고 서 있었겠지 슬근슬근 가까이 가서 일려 끌을 타시랍시오 하고 손가방을 받으려 하니까 내 손을 탁 부딪히고 획 돌아서더니만 왜 남을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그 소리야말로 꾀꼬리 소리지 허허 김첨지는 교명하게도 정말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었다. 모든 사람은 일시에 웃었다. 빌어먹을 깍쟁이 같은 년 누가 저를 어쩌나? 왜 남을 귀찮게 굴어? 아이고 소리가 최신도 없지 허허 웃음소리들은 높아졌다. 그런 그 웃음소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김첨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시삼은 너희 없이 주정병이를 바라보며 금방 웃고 지랄을 하더니 우는 건 무슨 일인가? 김첨지는 연애 코를 들여 마시며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예끼 미친놈 거짓말 말아.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삐들쳐 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하고 김첨지는 엉엉 소리 내어 운다. 시삼은 흥이 조금 깨어지는 얼굴로 원 이 사람아 참말를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집으로 가세 가 하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당겼다. 시삼이 끄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첨지는 눈물이 걸승걸승한 눈으로 싱글에 웃는다. 죽기는 누가 죽어? 하고 득이 양양.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사람은 있단다. 그 오라진력이 밥을 죽이지. 이제 나한테 속았다. 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며 웃는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인가? 나도 아주 먼 내가 알른단 말은 들은 들었었는데. 하고 시삼이도 어떤 불안을 느끼는 듯이 김첨지에게 또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안 죽었어? 안 죽을 때도 그래? 김첨지는 화증을 내며 확신있게 소리를 질렀으되 그 소리엔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기어이 일원어치를 채워서 꽃배기를 한 잔씩 더 먹고 나왔다. 구전비는 여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던 게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랑방 한간을 빌려둔 것인데 물을 기르대고 한 달에 일원씩 내는 터이다. 만일 김첨지가 주기를 띠지 않았던 들 한 발을 대문에 들여놓았을 때 그것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으리라. 글룩거리는 기침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같은 침묵을 깨뜨리는 깨뜨린다는 이보다 한층 더 침묵을 높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거리 거윽한 소리 어린애의 젖빠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이 예민한 이 같으면 그 빡빡소리는 빨 따름이요. 꿀떡꿀떡하고 전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할는지 모르리라.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었자마자 전에 없이 이 난장마들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들년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추기, 떨어진 사짜리 밑에서 나온 먼지네,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온 똥네와 오줌네,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온네, 병인의 땀 섞인 내가 섞인 추기가 무딘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구석에 녹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내어 호통을 쳤다. 이 오라질련, 주회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봐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처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굴과 같은 느낌이었다. 이때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도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운대도 얼굴을 찡결에 붙어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 하였다. 울다가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껴들어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련 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이러다가 누운이의 흰창이 검은창을 덮은 위로 칫던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느냐 응? 하는 말 끝엔 목이 매였다. 그러자 산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렁어렁 적시였다. 문덕 김첨진은 미친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 대 비비라며 중얼거렸다. 슬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기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